엄청 긴장했어요. 긴장 많이 해요. 긴장하죠. 12년 만에 처음 지는 무대인데. 일하랴. 집안 일하랴. 하긴 성수 씨가 그동안 아빠 노트하랴. 노은수 준비하랴. 진짜 고생 많았죠. 그러니까 성수 씨가 하여튼 이번 무대 잘해서 제2의 전성기가 왔으면 좋겠다. 드디어. 뒷모습 짱이다 짱짱짱. 오. 좋아 좋아. 긴장감이 확 사라졌어. 오. 과연 대규 씨도 긴장될 거야. 오. 잘한다 성수 씨. 잘 넘어갔어. 끝났어. 오. 잘했네. 노은수 첫 모델이라 그런지. 긴장하는 티는 살짝 났는데. 그래도 상상 이상으로 잘했어요. 제 점수는요. 90점. 혹시 노은수 대박나는 그날까지 파이팅. 그냥 면도를 하기로 해요. 그냥 면도를 하기로 해. 네. 네. 감사합니다.